안녕하세요. 윤호의 송윤호입니다.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나요? 저의 노래를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저의 노래 그리고 믿음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될 그 게임 슈퍼스타 YG가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. 사전 예약을 하시면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모두 놓치지 말고 사전 예약 그리고 정식 출시를 기대해주세요. 안녕!